자, 탑시다. 아이고, 아이고. 좀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약간 조금 달리게 달려야겠네. 마지막 출근길. 약간 좀 시원섭섭하다. 뭔가 약간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이게 마음의 여정이 길어져요. 짧은데 되게 길게 느껴지네. 차권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을 보니까. 들어갔대.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세요? 보여주면? combat. 자, 제가 한 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바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目은 사랑의 성들입니다. 너무 어땠습니다. 왜... 팀장님 시작됐습니다! 감사합니다. 팀장 성장은 늦지 않고 있습니다. 선생님 따라가래요. 팀장님을 좋아하게 되면 이것들이 또 막날이라서. 이렇게 쭉 빠졌네 해서. 잠시 후, 왼쪽 8시 방향입니다. 오 저기 아 진짜 으 으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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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푹 잤어? 네. 네.